인내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남자, 최고의 여자씨입니다. 네, 이번에는 축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수 나연아씨가 축하하러 오셨는데요. 최고의 남자 박수로 청해드리도록 하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닮도록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준 유일한 사랑, 당신은 최고의 남자, 최고의 남자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무심한 눈빛에도 내 마음이 녹아노가 내려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남자라지만 당신만이 바로 내 사랑. 바라는 건 없어요. 내 곁에만 있어줘요. 난 이미 당신 여자니까. 당신이 원하는 건 모두 들어줄 거야. 내 마음은 당신이 원하는 건 모두 들어줄 거야. 당신이 원하는 건 모두 들어줄 거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닮도록 당신을 사랑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은 마르고 닮도록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많구만이 남자라지만 당신만이 바로 내 사랑 바라는 건 없어요 내 옆에만 있어줘요 난 이미 당신 여자니까 당신이 원하는 건 모두 늘어줄 거야 내 마음은 당신 거니까 동해물과 백화상이 마르고 닳도록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기관 여기 확인하고 남자로 제 구원하게神 Carlo 정보기관